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크리스찬 방쿠석 인증 영상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관이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집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입니다 만백성 일어나 구주를 맞이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만방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길 바랍니다 영관이가 성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교회와 천사들의 합창도 성화에 그려 넣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명관이는 성탄절을 많이 그리워합니다 추리를 보면서 다시 사랑부가 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탄절 성경 구절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부가 열리지 않는 중에서도 집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명관이입니다 어서 사랑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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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